현지 시간 11월 6일은 미국 중간선거가 이뤄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중간선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의 중간선거는 4년 주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에 열린다 해서 중간선거라고 불리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재임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형태입니다. 6년 임계 상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50개 주마다 2명씩 선출돼 총 100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3분의 1인 35석이 재선출됩니다. 이어서 하원은 총 435석을 주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갑니다. 2년 임계 하원은 435석 전부 재선출됩니다. 그렇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현재 상원과 하원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을까요? 먼저 상원입니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조금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상원선거 대상은 총 35석입니다. 그중 24석이 민주당 소속, 9석이 공화당 소속, 무당파는 2석입니다. 다음으로 하원 살펴보겠습니다. 총 435석 중 공화당이 235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원의 주도권을 가져오자는 계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매직 넘버 25, 민주당이 25석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책의 속도나 방향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집권당의 무덤이었던 중간선거. 1900년 이후에 열린 43번의 중간선거 중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3번에 불과한데요. 그것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죠. 과연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을 살펴보려 월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인일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선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원이 민주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약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외신 분석 함께 알아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향방을 가를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중간선거의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선거 분석기관인 538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무려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제약주 위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약값 인하 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실시된 모든 중간선거에서 S&P500 지수는 10월 저점으로부터 1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FX앰파이어의 보호만은 통상적으로 중간선거가 끝나면 뉴욕 증시 변동성이 줄어든 경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정책과 무역 분쟁들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나는 대로 신흥국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호만은 중간선거 결과가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과매도된 신흥국 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중간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가 되고 시장에는 또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중간선거 흐름 잘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반응 인유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